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설레동화 안녕하세요 설레동화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무려 200만 조회수를 올리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레전드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3년 되었고요. 임신 6개월째입니다. 저희 시댁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친정집도 모난 성격 가지신 분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어머님이랑 울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일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2년 연애 후 결혼했고요. 남편 저한테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지금 아가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야근 회식, 잦은 편도 아니고 7시 퇴근이면 집에 7시 30분까지는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임신하고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키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일요일에 조기 축구를 나가기는 하는데 이것도 아침 8시 9시쯤 나가서 축구차고 점심 먹고 아무리 늦어도 2시쯤에는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 사람 퇴근 후 집에 와도 피곤한 티 안 내고 집안일 잘 도와줍니다. 빨래 널기를 그렇게 싫어해서 그거 말고는 다 해요. 아가 생기고 나서는 들어오면 항상 제 배에 뽀뽀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대화도 나누고 일하면서도 오전 오후 퇴근 전 꼭 3번은 전화통화해서 전화통화 시에도 베이비 바꿔줘 전화기 배에 대바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남편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 계기는 바로 조기 축구입니다. 축구 후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어요. 그 동기는 남편 대학 동기이자 제친한 친구 남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자주 왕래하는 사이입니다. 몇 달 전 아침에 비가 오는데 남편이 축구를 한다고 나가더라고요. 뭐 폭우가 쏟아져도 축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나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우산하며 따라 나갔더니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길래 곧장 따라 내려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번뜩 드는 생각이 아차에도 우산이 있겠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내려온 김에 주자고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남편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하려던 찰나에 자세히 보니 옷을 갈아 입더라고요. 뭐 주차장에서 축구 유니폼 입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본 카라티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기 축구회 동기 와이프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고 조만간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남편이랑 친정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간다고 조기 축구하러 안 갔어 하니까 오늘 비 와서 안 한다던데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럼 우리 남편은 어딘 간 걸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저녁 때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뱃속에 애기랑 대화하고 있고 내가 민감했나 괜히 남편 사생활 꼬치꼬치 캐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뭔가 찜찜함은 남아있어서 원래는 남편 핸드폰 안 보는데 그날 몰래 핸드폰을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이후에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 도와주고 뱃속에 애기랑 놀아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요일 조기 축구하러 나갈 때마다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냥 혼자 저거 혹시 일요일마다 바람필어 나가는 거 아냐 하며 장난처럼 생각했는데 예전에 도시락 싸서 축구하는 거 구경도 하러 가고 그랬던 게 생각나서 남편한테 이번 주에는 내가 도시락 싸서 오랜만에 축구 구경하러 갈게 나 바람도 쐬고 좋잖아 하니까 말리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뭔가 더 수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세수하고 축구 차고 들어와서 쇄워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날은 나가는데 쇄워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부자연스러운 거 투성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조기 축구 차러 간다고 준비할 때 몰래 콜택시를 불렀어요. 제 차도 있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하기가 좀 어려워서 남편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서 택시 타고 따라갔습니다. 택시 타고 따라가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고 혹시 나 의부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따라가는데 원래 알던 축구장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인 번화가 쪽으로 가더니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자주 가던 카페에 들어가더라고요. 카페가 통 유리라 내려서 확실하게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밖으로 나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몸을 숨기고 도착했어 이하니까 도착해서 축구하려고 해 지금 베이비랑 놀고 있어 빨리 갈게 쪽쪽쪽하고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해벌레 하면서 다시 카페로 들어가더니 아침부터 여자 손을 꼭 붙잡고 알콩달콩 하더라고요. 당장 뛰쳐들어가서 여자 머리채 다 뜯어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일단 집에 와서 남편 기다렸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했는데 일단 뱃속에 애기 때문에 꾸역꾸역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뭐 해 왜 설거지해 이런 건 나를 시키라고 가서 베이비랑 TV 보고 좀 쉬어 하더니 설거지를 하면서 심심했지. 오늘 축구를 하는데 퇴식이 넘어졌는데 진짜 웃기더라. 축구 끝나고 어디어디 갈비집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자기 생각나더라 나중에 꼭 같이 가자 등등 거짓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 모르는 척 해야 하나니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목격한 걸 남편한테 다 얘기하고 그 여자랑 만나서 단판을 짓고 결혼도 파토내기에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큰 행복이 다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단 그 여자랑 그렇게 심각한 사이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밝히는 건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당장의 행복을 깨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평일날 시어머님이 놀러오셨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아주 옛날에 나왔던 사랑과 전쟁이 재방송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범이 저렇게 바람피면 어떡하죠?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하니 그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지?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내 자식 아니다. 난 너랑 뱃속에 아기랑 같이 살 거야 하시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왜 너 남편 바람피는 거 같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주라고 말씀드리니? 그런 일 있음 꼭 본인한테 먼저 알리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기 축구가 있는 일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웃으면서 손붙잡고 있는 게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몰래 콜택시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저도 시간차를 두고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저 차 좀 쪼자가 주세요 했는데 저번 아저씨와는 다르게 이번 기사 아저씨는 저를 참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번에도 남편은 축구하러 가지 않고 지난번 번화가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카페였고요. 2층에 있는 카페였는데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증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화질 좋게 증거를 남기려고 디카까지 챙겼습니다. 2층까지 몰래 따라 올라갔는데 다행히 카페가 통유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2층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건물 밖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일단 별 생각 없이 계속 숨어서 사진 찍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와 숨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도 마침 화장실 때문에 일어난 거 같더라고요.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저 여자는 나를 모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가보니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꾹 참고 손 씻는 척 하면서 찬찬히 살폈어요. 얼굴도 몸매도 예쁘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 거 같더라고요. 화장실로 나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애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다라고요. 집에 와서도 그 여자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늦은 오후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장난치면서 다정한 척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솟구쳐서 야 너 요즘 누구 만날 이랬더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보고 아는 거 다 얘기할까? 아님 그냥 실투할래? 뭐야 갑자기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래 마지막이다 내가 다 말해? 아니 이상한 드라마 많이 보는 거 아냐? 왜 그래? 그러길래 디카를 보여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심심해서 만난 거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장난으로 넘기려는 게 괘씸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하고 핸드폰 디카 들고 나 없다고 그 여자 집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 집 내가 산 거 알지 하고 집에서 나와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눈물 찔끔 흘리면서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들어가니 깜짝 놀라시다가 무슨 일 있어? 너 서방 바람이라도 편일이라고 농담을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터지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일단 아빠는 외출하셨고 집에 있는 제 여동생하고 엄마한테 대충 상황 설명하고 당분간 집에 있겠다 하니 둘 다 분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특히 엄마 성격이 완전 여장부라 지금 잡아 죽이러 간다고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댁은 이 사실 아냐고 물어보셔서 모른다고 하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뒤집어졌는데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콜을 했고 얼마 후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댁 친정 식구들 다 모였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해봐라고 먼저 입을 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무릎 꿇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엄마랑 장모님 앞에서 다른 여자 만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 딸이 김서방 바람피는 거 봤답니다 하더니 바로 남편 따귀를 다섯 대나 때리셨어요. 맞은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정말 다 깜짝 놀랐어요. 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썰레동화 자리에 있던 사람